연초 국내 한 기업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뜨거웠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파격 대책을 내놓는 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기업의 존속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부영그룹은 직원 66명에게 출산장려금을 1억 원씩 지급했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직원들 사이에선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장기적으로 회사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됐습니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1년 안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업 중 절반은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고령화는 근로현장의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기아 협력업체 등 지방에 위치한 제조업체에서는 60세에 퇴임한 뒤 계약직으로 고용돼 환갑이 넘는 나이에 현장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젊은 근로자들은 제조업을 기피하고 고령자는 급여를 좀 더 낮추더라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근로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리자는 요구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스즈키 자동차는 올해부터 재고용한 직원의 급여를 현역 수준으로 인상했고, 도요타 자동차도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지 인지혜입니다. 박사님